가겠습니다 자 단어시험이었으니까 단어시험답게 토끼 쓰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스트 쓰는 법 그 다음에 열두번째 12th야 12th 뭐라고요? 12th 그 다음에 TH가 12th 그 다음에 아홉번째 나인 쓰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S 그 다음에 첫번째 버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양 10 그 다음에 일곱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시작 출발 시작하다고요 이거를 시작하다 시작하다 말고 시작 출발 시작하는 중인 그 다음에 숫자 1부터 그 다음에 숫자 1부터 1부터 12까지 1 쓰는 법 2 3 3 4 5 5 5 5 5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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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7 7 8 8 7 9 10 11